안녕하세요. 군사용어 덮보기 상병 김보석입니다. 제가 일반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모든 군인이 영내에서 숙식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병사와 1년 미만의 초급 간부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간부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강군답게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숙소가 제공이 되는데요. 오늘 군사용어 덮보기 간부들에게 제공되는 군숙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라는 용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군대에서 간부는 병사를 제외한 하사부터 장군에 이르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군숙소는 크게 독신자용 숙소와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관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장교에게 지급되는 독신자용 숙소를 BOQ,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독신자용 숙소를 BEQ라고 부릅니다. 이 B는 독신 남성을, O와 E는 각각 장교와 부사관을, Q는 숙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미국 군대 드라마를 보면 BOQ라는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군사 작전용어가 아니라 장교용 독신자 숙소를 의미한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독신자 숙소는 2인 1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는 룸메이트가 선배냐 후배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관사로 넘어가서요. 과거에 관사는 결혼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단독축택을 의미했지만 요즘은 포괄적으로 군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기원한 장기 군인이어야 하지만 가족을 부양 중인 독신자도 가능하죠. 물론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대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입주를 못한 간부들에게는 소정의 주택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한답니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공관이란 것도 있는데요. 주요 지휘관에게 제공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주둔지 내에 위치하는데요. 그것은 비상시 지휘관이 가장 먼저 상황실에 도착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 군 숙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 집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군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꼴로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때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평생을 군을 위해 사는 우리 간부들에게 최소한의 임무수행의 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군사항어 돋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산 청산